잠깐만 이거 내가 물어볼게 누나가 봐봐 뭐를 달라진 거 달라진 거 거봐 렌즈 꼈네 렌즈 아니야 렌즈는 원래 안 꼈고 원래 안 꼈어? 뭔데? 봐봐 누나가 이렇게 예전에 뭐가 변했어? 이게 턱이 턱이 이렇게 했다가 약간 이렇게 됐잖아 약간 이렇게 됐잖아 아 그러네 이게 지금 휜 거지? 뭘 깜짝이야 대머리 까도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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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요 이야 맛있겠다 이거 어떡할 거냐 어? 잘 먹겠습니다 오빠 이야 아 폐 너무 이제 아이디어라는 것이 먹다가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맛있다 아우 어이구 아우 나님 살겠다 형 고마워요 아우 맛있게 잘 먹는다 아이고 면치기 면치기 좋겠다 이렇게 만나서 같이 밥 먹을래 와 이준다 먹을 때 찡그리면서 먹는다 눈을? 그러니까 먹을 때 유심히 맞단 말이야. 근데 그냥 있을 때는 그냥 먹다가 누가 살짝 쳐다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약간 맞아! 이 표정 있어! 저게 뭐야? 진짜야! 그거는 진짜야! 야, 끼 부리는 거 아니야? 어!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 못 따라 그렇게 먹어! 몰라! 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많이 했나봐! 이거, 누나, 이거! 마? 그렇지, 그렇지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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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! 그래, 맞아, 눈 같이 감아! 어, 윙크하네. 어? 어머! 맞아, 맞아, 맞아! 이거 맞아! 맞아, 맞아, 맞아! 이거 맞아! 이거 맞아! 장대효 회원님! 이거 뭐예요? 못된 버릇인데? 습관이에요, 끼 부림이에요? 아니, 근데 저걸 끼 부린다고 하면 저렇게 끼 부리면 될 것도 안 되겠지. 솔직히 대각선에 있었던 귀한팔선이 많이 오해했겠네. 아니, 근데 나도 몰랐는데 내가 확인해서 습관이 맞아요. 왜냐면 나는 혓바닥을 내밀더라고. 네? 네? 어떻게 해요? 표를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데리고 와요, 음식을. 잠깐만, 저 벽랑... 잠깐만, 저 벽랑 모델이 또 다 믿어... informações, 저 벽랑. 들어MON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